밤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간비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 또 쫀득거리는 그 맛이 무침을 해놔도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과일 중에 귤도 많이 드시고 사과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콤한 단갑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말랭이 무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에는 항암 성분도 맞고 특히 비타민C가 많아서 간비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 또 쫀득거리는 그 맛이 무침을 해놔도 아주 이렇게 식감이 좋거든요 이 감을 이제 단감 사시면은 깨끗하게 씻으셔서 일단은 껍질을 벗기셔야 되니까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해서 벗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일단 이렇게 4등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이거를 이렇게 3등분하면 시간이 조금 건조시키는 시간이 조금 더 1시간 정도 길고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리고 그러니까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건조시키는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토막 하면은 조금 약간 도톰한 편이고요 4등분 하면은 조금 얇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12쪽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씨 제거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주위는 열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55도 정도로 해서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요 보통 한 70도 정도 온도에서 만약에 하시면 이제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려서 쓰시면 되고요 저도 미리 말려 놓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말랭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말랭이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밤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서 밤은요 밤이 또 공주밤인데 조금 굵으네요 이렇게 길어서 반 잘라서 이렇게 썰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밤은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밤 근데 이제 밤 없으실 때는 밤 말랭이만 하셔도 됩니다 밤 썰어 놓은 것도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 우선 이제 들어가는 재료 중에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은 2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추장 2큰술 고추장 2큰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 다진 거 1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늘은 반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반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쌀 조청은 반큰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쌀 조청, 요리어, 올리고당 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는데 꿀 없으면은 조청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반큰술 그 다음에 떼소금 1큰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질감이 너무 말라서 좀 그렇다 그러면 물에다 한번 씻어서 잠시만 두면 다시 또 부드러워지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잘 녹인 다음에 이제 넣어서 버무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간말랭이 150g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밤 3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버무리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제 간말랭이를 냉동해서 파는 것도 많아요 이제 냉동해 놓은 거는 약간 이렇게 쫀득거리지를 않고 우리 곶감 먹는 그런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리는 거는 덜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씹는 그런 쫀득거리는 맛이 있어서 간말랭이가 더 좋고요 이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냉동한 간말랭이도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거는 이거는 약간 쫀득한 맛이 있어요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를 좀 넣어주시거나 뿌리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서 아까 양념으로 깨소금은 들어갔지만 통깨는 이렇게 좀 뿌려주면 네 네 양념으로 깨소금은 들어갔어요 양념으로 깨소금은 들어갔어요 양념으로 깨소금은 들어갔어요 요즘 제철 단감으로 이렇게 말랭이도 만들어 보시고 또 아니면 말랭이를 그냥 이렇게 사셔서라도 밤과 함께 이렇게 묻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있는 반찬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